한세기 최고길의 위기 민수기 신병기 여호수와 사사기 두기 상을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상하 갈라 에스라 세비야 에스돌 기신 편장한 전복 아과이사야 예레비야 에가 에스게 바디에 로세야 요에라 보스 오바냐 누나미가 나우카박고 스가냐 함께 스가냐 바냐기 랄랄라 이 모든 성경은 재밌는 구역 성경 39번 마태마 가두가 요한 보도 바벤잘로 와서 날라디아 에베소빌리코서 홀로제네살로니와 전우서 날라디모네 전우서 디도서 빌레고니브리야 보고서 베드롬 전우서 요한이 이 삼서유가서 요한계시로 날라라 이 모든 성경은 재미있는 신약성경 27번 날라라 이 모든 성경은 재미있는 성경말씀 66번